오늘 차량은 포토 2 입니다 포토 2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뒤쪽이 장축을 늘려 가지고 한 55cm 늘려 가지고 상당히 긴 차량이구요 이 차량 오늘 작업 내용은 스로틀에 유족증강기 탄 R타입 하나 그리고 인터쿨러에 탄 포인트 하나 그리고 탄 배기가 들어갔구요 유족증강기는 이렇게 3개가 장착이 됐습니다 여기까지 완성이 됐구요 그리고 차량은 음 유족증강기 탄은 그렇게 들어갔고 라파 플러스 원이 5개 그리고 고스트 알파 흡기 전용이 8장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30% dc 해서 지금 세팅값은 굳이 말씀드리면 고스트 냉각수 2톤 까지 그렇게 들어갈 거구요 아 차량 그래서 이 차량이 포토 2 현대 포토 2 이긴 한데 이렇게 지금 뒤에 눌리게 되면은 한국 특정 기술이라는 그래서 1.4톤으로 등록이 된다는 차량입니다 요 차량 가지고 계신 분들 지금 작업을 하고 있으니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구요 어 평균 연비는 지금 장착 전에 그래도 좀 괜찮게 나오는 것 같아요 9.5키로 까지 트립 연비로 나온다고 하시는데 저희꺼 장착하고 어 차량을 뭐 잡고 장거리 주행을 좀 많이 하는 차량이니까 효과 많이 보실 것 같습니다 그거는 또 고객님한테 피드백 으로 좀 받아 볼 거구요 어 보시다시피 차량 같은 경우에는 작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뭐 탑도 높아 가지고 어려워 가지고 지금 밑에 들어가서 지금 작업을 다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 작업시간은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꼼꼼하게 해드리는 반면에 걸릴 것 같으니까 요런거 똑같은 차량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작업시간을 좀 여유 있게 2시간 내외는 돼야 될 것 같습니다 2시간이 약간 넘길 수도 있습니다 작업을 갖다가 꼼꼼하게 다시 잘 해드리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구요 장착 후에 고객님이랑 한번 테스트 주행 하면서 또 차량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고객님과 영상을 통해서 또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포토 2 포토 2 21년 어 12월씨인가 그렇구요 이제 주행거리 한 13,000 띈 차량인데 지금 여기 흡기 라인에 어떻게 들어갔죠? 인터쿨러에 2개 또 밑에 인터쿨러하고 터보 간에 또 하나 고스트 알파 얘기하시는 건가요? 고스트 알파가 3개 들어가고 고스트 알파가 어디 어디? 여기 여기 밑에 쪽에 하나 그러니까 지금 총 밑 여기 관에 붙은 거는 알파는 고스트 알파는 3개 3장 그리고 의자 밑에 5장 의자 밑에 5장 여기가 바로 엔진에서 올라오는 바로 그 부분이기 때문에 고스트 알파 열 잡아주면서 그만큼 틀려지는 것들은 고객분이 운행을 해보시면 바로 알 수 있게끔 포토 2는 이렇게 작업했습니다 라파 플러스 1 5개는 어디 어디 들어갔죠? 스로틀에 3개가 붙었구요 그리고 인터쿨러 간에 2개가 붙어있구요 블루와이거스와는 같이 연결되는 느낌으로 장착했다는 얘기인거죠? 그렇게 해서 작업 완료했구요 냉각수 2통도 같이 들어갔습니다 고스트 냉각수 자 이제 장착이 완료되서 다시 이제 테스트 좀 해보도록 할 거구요 유속증강기 탄 R타입은 스로틀이 하나 들어갔고 인터쿨러에 탄 포인트 하나 그리고 탄 배기 하나 총 이렇게 들어가서 정상 견적으로 했을 때 세팅값은 한 190% 세팅값 됩니다 근데 지금 30% DC에서 아주 저렴하게 할 수 있는 기회니까 이 영상 보시고 관심 있는 분들은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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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ee이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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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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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